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11일 세계로교회의 시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관련 조항에 따라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세계로교회가 속한 예장고신 총회장 박영우 목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일 기독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방국이 이렇게 빨리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으며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자신뿐 아니라 고신교회 구성원들이라면 모두가 마음 아프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교회에 대한 당국의 폐쇄 명령은 단지 세계로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목사는 조속히 총회 임원회를 소집해 교단 차원의 세계로교회 지원 방안과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